티켓이 너무 호접해 자, 핑크 뮬리 축제예요 흑돼지야 놀자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는 만날 수 없을 거고 감귤 체험, 동물 먹이주기 체험 좋아 좋아 생각보다 크네 홍학이 놀고 있어요 가짜 홍학 저긴 죽어있는 애도 보여요 죽은 홍학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슈에리 핑크뮬리 축제의 핑크뮬리네요 신기하다 오 핑크뮬리 신기해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띠 띠 띠 띠 띠 출신 띠 띠 그의 잘했어 오 톡을 톡을 이제 관찰하였습니다 네 바닥이 깨끗하다 많이 알려져 있는 곳 말고 이렇게 좀 안 알려진 곳에도 예쁜 게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딜까?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부박질 텐데 나만은 한반도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여기 한반도가 어딨다는 거야 야 저기 저기 야 이거 좀 음 우와 핫도그 비주얼이 음 장난 아니다 음 도로 한복판에 이런 카페가 있어요 하하하 귀엽다 하면 되는 거야? 신기해 여기 카페 예쁘다 확실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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